네 왔다 왔어 자 오늘 저희 택배가 또 이제 하나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또 그 거시기 후기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아 잠시만요 빰 개봉박두 자 이 상품은 뭐냐 제가 운전을 하거나 이제 그럴 때 이제 쓰려고 이건 이제 주문을 한 거에요 이제 그 빼부 가고 인별해서 이제 받았던 건데 1 플러스 1 이라고 해서 아무튼 만원인가 더 주고 이제 샀습니다 자 한번 열어 볼게요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보이시죠 다양한 각도로 조절 가능 고무 패드로 핸드폰 밑그림 방지 360도 회전 가능 네 이거는 뭐 원래 다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리고 자 여기 비닐을 이렇게 쐬어 가지고 이렇게 두 개가 왔어요 네 오케이 자 왔다 왔어 다시 왔습니다 네 이거 이제 그 봤었는데 이 딱 이거네 여기 보이시죠 안보여 자 잠깐만 보이시죠 자 이렇게 위아래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하면 되요 자 어떻게 하냐 아 돌아가잖아 돌아가죠 그렇죠 올라가서 이제 야를 이제 이렇게 딱 끼워서 고정을 하면 돼요 간단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럼 이렇게 달랑달랑 이렇게 달랑거립니다 잉 그리고 이 앞에 있는거 를 보시기 뭐냐 어 이렇게 끼우는거 가 아 여기도 풀어야 되나봐요 어 이렇게 풀어 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넣어서 보여 잠시만요 아이고 아이고 뭐야 아 다 시켰어요 이거 그냥 힘 줘 갖고 하면 돼 자 그리고 오케이 자 여기 보시면 저희 그 부엌이거든요 여기 아까 이제 거리 넓히고 자 이렇게 놓고 이렇게 조여 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고정이 되겠죠 네 확실합니다 아이고 확실합니다 네 이렇게 고정이 됐어요 네 이렇게 고정이 되고 그 여기 눌러 가지고 이렇게 올리면 되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어때요 괜찮아요 어 많이 놀랬죠 네 이렇게 고정해서 이렇게 암튼 이렇게 이렇게 자동차 이렇게 굳이 뭐 이게 자동차에다가 놓고 하는 건 다 그러니까 네 아무튼 왔다 왔어 자 후기 끝 네 잘 사용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